가즈아 나 너나나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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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знач neue 꼭 싫어 우와 야 왜 오늘 저녁에 비하기도 하고 혼자서 무슨 일이 있었어? 아, 좀 더 놀랐어요 아, 좀 더 놀랐어요 아, 좀 더 놀랐어요 아, 여러분! 저 방금 드려드린 곡은 아, 정말 놀랐어요 힘고, 술고, 알러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, 오세요! 오세요! 자, 들어가요! 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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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오,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아, 근데 너무 반응이 너무 잘해져서 지금이 더 많아 왜 이렇게 잘해? 어떻게 노래 다 알아야 저 데모를 때예요? 여러분, 이 알러지 너무 신나죠? 네!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두 월달에 콘서트를 하고 맞아요! 또 이 콘서트 오면 진짜 다 신나게 뛰어든지 이거 콘서트도 와야 됩니다? 네! 그럼, 고마워요! 알러지 많이 많이 드릴게요 어, 저희가 네 이제 뭐 크게 남지 않았는데 아, 아쉽죠? 아쉽죠? 다음에 등장 드리자면 저희 아이들 새콤한 곡은 나이스... 쿠이카입니다 오케이, 티타! 아시나요? 네 네 화학아버스입니다 자, 라이언과 부를 수 있어, 그럼? 네 그럼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얼마다 오늘 하루 오면 알겠어요 아 저희가 연습을 살짝 만들었는데요 자، 체체체체체체체 와, 진짜 같아요 노래 한 번 주세요 노래 한 번 주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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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감사합니다 스톱 위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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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탁